바벨론 종교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종교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어느 날 마귀는 뭔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졸개들을 모아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외에 온 마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바벨론 종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처럼 보이긴 했어도 림노세의 고대 종교를 부활시킨 것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탄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승배를 받는 세미라미스 로마의 한 종교인 태양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탈바꿈시켜 놓았는데 뭔가 빠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미라미스입니다 사탄의 꿍꿍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사탄에게 속한 교회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은 모든 종교에서 뭔가를 끌어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이집트, 바벨론, 중국, 로마 등에서 섬기는 모든 이교도들을 엮어서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교도들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소스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서 바티칸 속에 함께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이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 쓰레기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로 보이는 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맞추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라미스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 이난나, 이스타르라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에서는 릴리스, 이레시키가알로 섬김을 받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카나안에서는 아세라, 아스토레시였고 또 아스타르테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하토르였고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아르테미스,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 에베소에는 여러 형태의 다이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술을 소개합니다 태양같이 둥근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거기에 곁들여서요 사제에게는 마력이 있는 듯합니다 이 빵을 하늘에서 불러내어서 둥근 태양같은 빵을 손에 들고 자신의 신을 하늘에서 불러내어 이 작고 하찮은 빵을 태양신으로 변화시킬 뭔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둥근 빵을 손에 들고 사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사제가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여기로 떨어져서 이 과자로 뻥 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자신의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는 모두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사제가 라틴어로 말을 하면 마법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자 먹으세요 이것은 더 이상 빵이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과 몸과 혼의 신성입니다 이렇게 기적과 같은 하체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몸으로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카톨릭 체계를 모독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비록 이 순간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이 예수라고 부르는 빵신을 받아 먹고 있다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게 절하고 그 빵신에게 기도하고 그것에게 말하고 심지어 그것을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이것보다 더 진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사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죽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죽게 진노를 일으켰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정령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제한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카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나 색인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색인 형상들을 불로 태우며 너는 그것들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것으로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소가 돈을 갈치당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글쎄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식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은 사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총을 갖다 대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연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지요 자 내가 미사를 올려서 그들의 고통을 줄여드릴 거니까 자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더 많은 미사를 드려주기를 바란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감히 이러한 거짓을 고발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집트의 변계된 성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오리겐의 변계된 성경은 신바벨론의 성경으로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리겐이 이집트제로 만든 그 성경을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로 번역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의 올가미가 온 세상을 옥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바티칸을 자신의 소유물이 되게 했고 이 바티칸의 딸들도 모두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바벨론 종교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그녀는 또한 창녀들 즉 거짓 종교들의 어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한 독특한 작은 종교의 어미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카바는 360개의 아라비아 신들의 장소로 지금은 알라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달은 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자인 달을 숭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탄은 달의 여신인 세미라미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달신인 신 신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 즉 나나는 그 상징이 초승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초승달 신이 알라가 되었습니다 달신 알라를 이슬람인들은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오메트가 알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라의 최종개시라는 코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코란은 자신을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한 마귀가 마오메트에게 준 환상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사탄은 싸우고 죽이는 폭력적인 종교 남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데 맞춰진 세 종교를 세웠습니다 코란과 마오메트가 말한 것들을 모아놓은 하디스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이교도의 달신 알라를 섬겼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무슬람이었던 예수께서 알라는 나의 주이십니다 하면서 알라인 달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슬람 종교의 여신을 슬며시 끌어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아주 쉽습니다 동종녀 마리아를 사용한 것입니다 코란과 하디스는 마리아가 모든 지에서 자유로워서 완벽함의 경지에 이른 미온의 처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열쇠인 것입니다 사실 마오메트를 인도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고 마귀였습니다 그나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몰래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초승 딸과 비너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승 딸과 비너스 그리고 마오메트와 파티마 아주 좋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오메트에게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파티마였습니다 마오메트는 이 파티마가 낙원에서 최고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 다음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동종녀 마리아로서의 세미라미스가 포르투칼에서 모습을 나타냈을 때 사탄은 어떤 도시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파티마입니다 세미라미스는 그쪽의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동종녀 마리아 성지를 방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도 나도 파티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종녀 마리아가 개시되었다고 하는 파티마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티마의 성모를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탄은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연합시켰을까요? 마리아의 환상들 외에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코라는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이 표족이며 알라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무슬란민들이 알아볼 표족들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 위에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가 되돌아가는 듯한 현상을 7만여 명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파티마의 세 목동 아이들이 마리아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으로 춤추는 태양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탄은 동정녀 마리아가 무슬림들을 바벨론 종교로 데려오는 열쇠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기 이전에 마리아가 불신자들이 카톨릭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빛나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교도들과 마오메트 교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아그레다의 마리아 17세기 카톨릭 신비주의자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1895년에 대주교였던 폴턴 제이 쉰은 이슬람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무슬림들에게 요구함으로써 결국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교사들은 무슬림 가운데서 파티마의 성모를 전파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처에서 수많은 마리아들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문화와 언어에 맞춘 동정녀 마리아 여신이 있습니다 땅은 수많은 마리아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아시아의 마리아 아프리카의 마리아 라틴 아메리카의 마리아 모든 일을 위한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황에게 속해 있는 한 그렇습니다 사탄의 체계가 이제 완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여신과 그녀의 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동그란 빵의 형태를 지닌 신을 제시했고 또 새로운 성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힘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 종교재판이라고 알려진 유용한 작은 절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 알려진 일이긴 하지만은 카톨릭의 1급 비밀입니다 열지 못하게 자물쇠를 잠그고 봉인해 놓았지만은 계속해서 악취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종교재판 말입니다 뚜껑을 활짝 열어져 쳐서 그 비밀을 폭로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살인자들은 그들의 피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재판은 1200년대 초 매우 은밀한 작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뉴스 매처도 이 종교적 테러리즘을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속삭임들만이 이 비밀 경찰의 고요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살인기계를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교황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AD 1220년에서 1809년 사이에 마리아와 예수로 교묘하게 변장한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에게 절하고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하나님께서는 이 나폴레옹을 들여 쓰셔서 종교재판의 고문들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어떤 대령이 두 명의 종교재판소 경비병들에게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연대가 그들의 카톨릭 요새의 바깥에 모였습니다 종교재판과 관련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드리드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보초병이 갑자기 군인 중 하나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 군대는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공성망치를 사용해 성으로 들어가려 하자 꼭꼭 숨어있던 군대들이 곧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문을 열고 항제의 군대에 항복하기를 군대는 요구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재판소 장군과 그의 고해 신부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문 도구들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령은 그곳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물을 쏟으라고 명령했고 물이 아래로 스며드는 곳에서 성 밑으로 내려가는 숨겨진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문 기구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 조직이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 체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종교재판은 어떤 호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머니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놓았고 아이를 뵌 여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비를 구하는 절규에 기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조조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 행한 이런 고문이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로행의 병사들이 이후에 한 일은 종교재판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4세에서 70세에 이르는 모두 벌거벗긴 채 사슬에 묶여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옷을 입혀서 한낮의 빗속으로 조심스럽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천명은 종교재판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재판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는 그 성을 폭파시켰고 성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산산이 폭파될 때 사람들은 천둥처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AD 1220년과 1809년 사이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종교재판이 끝난 것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 게시록의 짐승이 그 추한 얼굴을 지켜들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거의 모든 종교, 정치, 경제, 심지어 보금주의적 조직들조차 로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 다음으로 하늘나라에서 두 번째로 파티마가 위치하고 있다 마오메트는 죽기 직전 하늘나라에서 파티마의 위치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오메트의 여러 아내들 중에 6세 때부터 그와 결혼했던 아이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티마가 걸어왔을 때 그녀의 걸음걸이는 선지자 마오메트의 걸음걸이와 같았습니다 선지자께서는 말하기를 환영하느라 오 내 딸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 뒤 그는 그녀를 자기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히고서 그녀에게 한 비밀을 말해줬고 나는 파티마에게 왜 흐느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한 비밀을 말해줬고 그녀는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본 것처럼 그토록 슬픔에 가까운 기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파티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파티마는 나는 알라의 사도의 비밀을 결코 폭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마오메트가 죽자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가브리엘은 매년 한 번만 나와 함께 코란을 개정했는데 금년에는 그가 그 일을 두 번 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죽을 전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는 내 가족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마가 흐느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너는 낙원의 모든 여인들의 지배자 혹은 모든 여인들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소리 내어서 파티마가 웃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무슬림에 관한 전체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레다의 마리아를 전체 인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께서는 그의 모친의 명성을 특별히 전파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녀의 중보로 그것이 끝맺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리아께서는 불신자들을 카톨릭 신앙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비와 힘과 은혜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리아께서 마귀들에 대해 가지는 능력들은 매우 확연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교도들과 무슬림들 위해 확장하실 것이고 마리아께서 마음의 지배자와 여왕으로 즉위하실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그레다의 마리아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풀턴 제의 신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무슬림들과 관련해 품고 있는 두려움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대신 무슬림들이 결국에는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교사들 가운데 의심하는 이가 아무도 나오지 않을 방법으로 개종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일은 기독교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슬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머니를 공경하게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마리아를 통해서 무슬림을 개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사탄에게 세미라미스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세미라미스를 고안해낸 이유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악한 체계 즉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을 증오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리 마시기 전에 그녀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구리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구리로다 어느 날 모든 하늘이 소리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울었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이 교황의 권자 뒤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귀중한 혼들을 불모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한 의식은 여러분에게 종교적 소울음을 돕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교적 괴물로부터 달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이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남자신과 여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세계 종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관점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틴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콘스탄틴이 섬기는 태양신을 가짜 예수로 만든 뒤에 모든 여신을 마리아의 환상들로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모든 신들은 성인들과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실패할 염려가 없는 그런 종교체계였습니다 이제 사탄은 가짜 예수와 태양, 그가 좋아하는 빵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답은 바로 빵신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빵신과 그의 권세 있는 어머니를 기꺼이 숭배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교도들은 모두가 이 기독교의 남신과 여신을 기꺼이 숭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종교를 완성한 뒤로 세상은 기꺼이 교황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명령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무 체계나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종교재판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바벨론인 노마는 수없이 많은 혼들의 피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바벨론 종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죄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짜 바벨론 여신인 세무라미스가 어떻게 로마 카톨릭의 동정녀 마리아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은 사실 뱀입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에게서 달아나지 않으면 그녀가 여러분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바벨론 종교에 머물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